우리나라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통일교회 문선명 또 최근에는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그리고 여화의 증인이나 JMS나 구원파 같은 이런 많은 잘못된 그런 기독교 단체 혹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잘못된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그런 이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식교 개통 제7안식일 재림교회 그런 개통에 이런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아주 조회수가 또 어마어마해요 그걸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런 영상에 말도 잘하고 영상이 좋으니까 들어가서 그게 너무나 많이 미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또 언제 휴거가 있다 그리고 666표를 언제 받게 된다 아니면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든 이렇게 이제 어떤 시한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조바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잘못하다 이거 내가 이거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또 언제 휴거가 된다는데 또 세상 종말이 온다는데 이렇게 하다 나 잘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또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자기의 단체 거기에 교리에 이제 그걸 이제 믿고 미혹이 돼서 끌어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 했던 그런 이제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휴거가 언제 있다 계속 지금도 되고 있어요 계속 날짜를 받고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합니다 직장에 다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 재산을 혼납한다든가 헌금을 강요하고 금방 예수님 오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일상의 삶이 이제 완전히 포기되고 거기에만 몰두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게 되고 멸망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호세와 선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신천지나 이런 유사 이단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식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영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하고 그런 어떤 희한한 방법으로 풀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이런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몇 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목숨 바쳐서 그 사람의 꼬복 노릇하고 맹종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아니라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일 교회를 다닌 사람 장노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은 있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 또 성경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니까 이곳저곳 좀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불평이나 불만의 만큼 아니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여러분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거다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섯 가지만 알면 절대 시안부 종말론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마지막 때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리고 거짓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한다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미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알려면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 이제 미혹을 이런 미혹이 많이 일어난 걸 보면 그때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라는 거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로마 위에서 망했죠 희민제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그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로 유태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유태인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무화과나무에 그 잎사귀가 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때 인자가 그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을 때는 정말 팔레스타인의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제 고토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어느 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그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라고 해야 이게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 재건이 안 됐는데 이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안식교회에 나온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목사들이 뭐예요? 계속 금방 휴가가 있다 휴가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미혹된 사람들은 뭐 굉장히 막 거기 안절부전하면서 대우할란에 가면 휴거 못 받 아니 구원 못 받으니까 나는 휴거 돼야 돼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주의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와 거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흰말을 읽어도 똑같아 흰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전년병이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네 번째 저 그리스도가 출연해 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말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느니 그제야 뭐라고 했어요? 끝이 오리라 그랬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아직도 여러분 어떻게 미전도 종족이라고 있죠?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선교단체가 BTJ 우리가 보통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거기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느니 그제야 끝이 오려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막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10월 28일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아니면 올해 언제 오신다 이런 말 할 때 한번 봐봐요 많은 거짓 선지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이건 좀 분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고 큰 전년병이 돼 또 막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 가지고 곧 예수님 제림 또 세상 종말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말은 그것까지 분별하기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 됐습니까? 이제 이거 봐야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연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야 돼 이런 일 안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됐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이게 다섯 가지 굉장히 이것만 알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기 가서 여러분 어떻게 막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4만 4천명 그 숫자가 차면 그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숫자가 곧 차고 있다 다 이거 이단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까지 써먹던 그런 수법이에요 요하의 증인, 전도관, 신천지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 그걸 써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단체가 14만 4천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이거 차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제림하고 세상 끝난다 그런데 또 14만 4천이 차버린 것 같아요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있어 가지고 또 나누고 이런 그 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제7안식일 재능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림한다고 날짜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소에 나와 가지고 조사 심판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로 하늘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가셔도 지금 심판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조사심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했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씨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 단들은 뭐예요? 언제 휴거가 됐나 언제 예수님 온다 막 이러죠 이거는 여러분 그날과 그 씨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날과 그 씨를 안다고 하는 그것에 속아지고 거기에 미혹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잘못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한때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뭐냐면 휴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휴거라는 책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때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세상에 성경에 나오던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요 이걸 휴거라고 들림받아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 통과하지 않고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이런 걸 매매를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동안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제림해가지고 천년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한다고 이런 식으로 써있는 소설이 뭐냐면 휴거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는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소설을 쓴다고 쓴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 휴거라는 책에 나와있는 소설에 써있는 이 내용을 지금도 이건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외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환란전에 올라가 버린다고 휴거된다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 기가 막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뭐라고요? 견디는 자만 뭐라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겠죠 그러면 환란전에 다 올라가 버리면 환란할 때 무슨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다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또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를 얻나?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누가 너희를 아무리 미혹하여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누가 막 영어로나 편지로나 내가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절대 그런 말에 뭐 하지 말아겠어요? 미혹되지 말아겠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절대 뭐가 없다? 휴거가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재립이 어떻게 종말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휴거라는 책이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학과 교리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면서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무천년설 그다음에 우천년설 그다음에 전천년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 가운데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게 무천년설은 뭐냐?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징이다 그래서 실제로 천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먼저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다 천년왕국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무천년설이 엄청 득세하고 어떤 때는 후천년설이 득세하고 어떤 때는 전천년설이 득세했는데 한동안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굉장히 세상이 좀 좋아진 것 같을 때는 후천년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아니다 이건 이제 다 들어갔어요 거의 지금도 이거 주장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을 거의 다 믿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럼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걸 궤핵이라고 하죠 이걸 경륜을 영원전부터 영원천국까지 그거를 일곱 시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회 시대가 끝날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모두가 다 하늘로 예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 버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제림해가지고 천연한국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받는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뭐냐?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가르치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제 믿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7년 대환란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필요 없고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반모섬에 사도 요원이 유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날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준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되질 그런 것 네가 본 것과 이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보내라겠죠 그들은 유대인입니까? 그냥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이라면 유대인에게만 보내야지 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진짜 그래 이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다니엘의 70일에 산일에만 남았는데 그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좀 복잡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그러면 앞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봤다가 오늘 갑자기 딱 하면 맞아, 그래 해가지고 거기에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들어봤으면 아주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거기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추수를 몇 번 한다겠어요? 세 번 한다겠죠? 네 우리가 맥추감사줄 그런 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있죠 첫 열매 추수 그 다음에 이제 본 추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이삭축기를 하는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영혼의 추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원리가 그대로 이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있고 본 추수가 있고 마지막 영혼을 거두어드리는 이런 추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건 언제 있으냐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14만 4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다 그랬죠 여자는 거기서 타락한 게 음료를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렇게 나와요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처음 열매예요 처음 열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 열매는 뭐냐 지난번에 말씀해 이기는 자의 그런 어떤 영혼을 거두어서 휴구하는 거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인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여자가 이 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에다 그랬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쓰고 발에는 다리 있고 이것은 바로 교회를 낳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막 용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겠죠 성경에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는 딱 두 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에게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나요? 10편 2편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망국을 철장으로 다스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 27절인가 거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망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권세를 준다겠죠 그래서 성경에 철장으로 온 세상을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 사람은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악로를 다는 누구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 권세를 망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이것이 뭐냐면 천년매 휴거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데 표정이 보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열심히 요한교회시로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나온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명 이 숫자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로 천년매 7년 대환란에서 이 사람들은 언제냐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이 있으면 이 전 3년반 여기 전 3년반의 이 끝에 적그리소가 나타나기 전에 이게 천년매를 거두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적그리소가 중간에 나타났어요 적그리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여기 자기 경배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666표를 받으라 이렇게 하죠 그럼 본추수 천년매는 이 환란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끝에서 이렇게 이제 천년매 휴거가 있었는데 그러면 본추수는 언제 있냐 본추수는 적그리소가 나타난 다음에 잘 이제 들으세요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고 육융표를 받으라고 하는 이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추수는 언제냐 천년 아니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제림한단 말이에요 제림 그런데 제림할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먼저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가 일어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추수라고 해요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보세요 천년매 추수 본추수 마지막 추수 있죠 성경이 그대로 딱 맞아요 여기에 천년매를 거둬요 그다음에 본추수가 여기서 마지막 예수님 제림하기 바로 직전에 부활이 있고 휴거돼서 올라가 나머지 사람들이 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제가 뭐를 하려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추수 후 3년 반대 저 그리스도가 출연한 후 이루어지는 알고신자들의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7년 대환란 시작이에요 7년 대환란 시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곱 인도 있죠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뭐가 또 있어요 네 나팔 이제 여기가 이제 일곱 대접재앙이 있어요 일곱 대접재앙 이거는 이제 일곱 여러분 이거는 전 3년 반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곱 대접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저 그리스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중간에 되면 딱 나타나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라겠어요? 저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고 해요? 거짓 선자라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되면 딱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년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겠죠 그리고 뭐를 받으라고요? 육룡육표를 받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고요? 복대도다 그랬잖아요 지난 수일날 우리가 여기서 우상숭배 안 하고 저 그리스도의 절하지 않고 육룡육표를 안 받으면 많은 사람이 뭐 해요? 순교할 수가 있어 순교 그런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지금 본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안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흰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우리가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조금 아실 거예요 이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은 그냥 저 하늘에 있는 뭉개 구름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쇠키나라고 해서 우리가 쇠키나 찬양담 이런 게 있는데 성교나 쇠키나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구름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전 봉원식을 할 때 거기에 막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름이 막 거기 덮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땅이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영광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면요 누구든지 다 엎드려져요 다니엘이 그러고 다 이런 온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구름 그런데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 그랬죠 이 인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던 보호자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공중에 지금 공중에 구름이 있는 데로 나오신 거예요 공중에 구름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다시 14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네요 그랬죠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의 공중에 오신 거예요 이걸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금멸유관을 쌓았어요 금멸유관 이제 이 승리자가 쓰는 관이 있고 왕이 쓰는 그런 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래 원어에는 디아데마라 해서 뭐냐면 왕이 쓰는 관이 스테파노라 해서 승리자 그러니까 막 어떤 경주를 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 있는데 이런 승리자의 관여 여기는 뭐냐면 왕관을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쇠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주와 영광이 가득한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재림하심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분의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라고요?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왕관이 그리고 그 손에는 에이리아 뭐가요? 나슬 지금은 여러분 추수할 때죠 막 트랙타로 하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벼든지 보리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추수할 때 뭐로 했어요? 나슬어 한 거예요 나슬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늘의 공중에 구름 위에 금멸유관을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자와 영광 가운데 에리아 나슬 들고 있는 이분은 바로 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늘의 성전에 계신 그분이 공중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 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그런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하느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와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뭐라고요? 거두소서 추수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땅에 지금 곡식이 뭐라고요?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여기 곡식은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영혼을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익은 영혼들을 추수를 하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땅의 곡식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보리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알곡된 신자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거두어드리라는 겁니다 아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시간, 낯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못해서 이제 추수를 하라고 하니까 낯을 휘두르니까 추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곡식들이 다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7년 대환란에 천열매 휴고가 있다겠죠 그다음에 이 천열매 휴고는 이기는 자리 휴고로서 13만 4천명이에요 그런데 본 추수는 대환란에 대환란 시대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에 그때 저크리스도가 출연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크리스도가 저크리스도가 이제 이 중간에 저크리스도가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저크리스도가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666표 받으라고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 주님이 본 추수 이제 많은 알곡이 된 영혼들을 익은 영혼들을 알곡이 된 영혼들을 어떻게 했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주님이 추수를 할 때 알곡이 못된 사람 그 영혼이 익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때 추수가 안 돼 그러면 이 나머지 기간 동안 한란을 더 견뎌가지고 예수님 제림할 때 지상 제림할 때 공중 제림할 때 지상 제림할 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내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표정들이 봐도 너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중요한 게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쭉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알곡은 말 그대로 곡식인데 잘 연글고 익어서 잘 연글고 속이 꽉 찬 거죠 이건 잘 익은 거예요 그 다음에 쭉쩡이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인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알맹이가 못된 거죠 못 익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넘어서 알곡신자가 있잖아요 쭉쩡이신자 그럼 알곡신자는 환란시험 이런 게 와도 잘 익어가지고 알곡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쭉쩡이신자는 시험이 오고 환란히 오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쭉쩡이신자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게 나와요 마귀 자식 왜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마귀 자식이라고 하냐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갔다가 종들이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겠죠 이제 성경에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곡이 있고 쭉쩡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알곡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본 추수를 할 때 곡식이 익었다 그랬죠 알곡이 된 것을 어떻게 하라? 추수에 걷어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둘 때도 우리가 농사를 지르면 제일 먼저 익은 것을 거둔다겠죠 그 다음에 본 추수 때 다 익은 것을 거두어들고 안 익은 건 마지막에 놔뒀다 나중에 거둬들인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익은, 이기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먼저 거둬들여 그 다음에 이제 본 추수, 알곡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안 익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제 이름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냐 쭉쩡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곡관에 드리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면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어디다요? 곡관에 이 곡관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여보내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에 던져버린다 지옥불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곡이 돼 알곡은 뭐와 곡관에 그랬잖아요 쭉쩡이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믿었다가 어떻게 했나요? 알곡이 못된 사람이요 그렇죠? 믿긴 믿는데 알곡이 아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알곡하고 쭉쩡이가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가라지는 아예 그 자체가 틀려 그렇죠? 알곡, 곡식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예요? 곡식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곡식에서 속이 꽉 찬 거 잘 익은 것은 알곡이고 속이 텅 빈 것은 쭉쩡이죠 그런데 가라지는 뭐예요? 그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금방 말씀 3장 12절 말씀 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와서 알곡은 뭐와 곡관에 드리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럼 쭉쩡이는 교회 다닌 사람이요 안 다닌 사람이에요?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다닌 사람은 뭐냐면 가라지요 이게 안 다닌 사람은 가라지 그런데 교회를 다닌 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시험이 올 때 넘어져 버리고 제가 똑같이 논에다 벼를 심었습니다 벼를 심었는데 둘이 잘 자라 자라다가 태풍이 쫙 불어왔네 태풍이 불어왔을 때 안 쓰러지고 잘 견딘 것은 그냥 햇빛을 받고 물을 계속 이왕불을 먹어서 자라서 뭐가 돼요? 알곡이 돼 그런데 벼가 바람이 불었을 태풍에 쓰러져 있는 것은 다 이게 겉에는 이게 벼가 똑같은데 속이 어떻게 돼요? 다 텅텅 비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게 쭉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 믿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다 신자고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이 오고 한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런 거 왔을 때 거기에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알곡이야 그런데 이런 게 왔을 때 못 이기고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 바퀴 갔을 넘어지고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왔을 때 교회도 못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가 돼버렸어요? 쭉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알곡과 쭉쩡이를 가르는 시대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쭉쩡이들은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온대 알곡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 이게 말이 되겠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왔었는 교회 왔었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오 한란이 오니까 뭐가 오니까 신앙사를 제대로 안 하고 다 넘어져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온전한 알곡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는 여러분 어떻게 한가 봐요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 이제 나오죠 가라지는 악한 자들도 밭은 뭐라고요 이제 여기 보면 씨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밭은 또 달라 그러니까 씨뿌리는 비유하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하고 틀려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곡식은 뭐냐면 좋은 씨는 천국의 뭐라고요 아들들 밭은 세상 가라지는 뭐라고 있어요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는 그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대에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은다겠죠 딱 모아 그리고 가라지는 가라지도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던져버린다니까 불 속에 여기 지금 글이 나오잖아요 다음 마지막 줄 40절 다시 봐요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둬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가 돼도 안 되고 축정이가 돼도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돼요? 알고 기대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게 휴거가 성경에 보면 휴거가 세 번 있어요 추수가 하나님이 세 번 있는데 이게 이제 천열매 추수 이건 얼마나겠어요? 14만 4천명 이건 대환란의 전 3년반의 후반부의 대우 이거는 본 추수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 대추수예요 대추수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두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공중에 공중에 재림해 지상 재림해 공중에 재림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익은 영혼들을 거두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런데 이때 이거를 뭐냐면 대추수라고 그래요 대추수 어마어마한 추수가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처음에는 조금 하고 본격적인 추수 때 많이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마찬가지 나머지 이제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익은 알곡들만 알곡만 거두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첫 열매 휴거된 사람들도 환란을 좀 통과해요 안 해요? 하죠 전 3년 반에 후반부에 가니까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해요 이 사람들은 후 7년 된 걸로 후 3년 반 동안에 이건 휴거 추수로 되니까 더 많이 통과하죠 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익었으니까 익을 때까지 이게 돼야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되면 제일 좋죠 아멘 여기서 안 되면 반드시 어디서 돼야 돼요? 이 본 추수할 때 여러분 대추수 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도 힘들었어요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막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하지 육육을 표받으라지 힘든 게 있었죠 그런데 이 대추수가 끝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그 유황제 14장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시작이 돼요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때 추수가 돼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괜찮은데 못 올라간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성숙해야 돼요 알곡이 됐다는 것은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익은 곡식 알곡이 돼가지고 여러분 추수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전한 알곡신자가 되어서 본 추수 때 공중으로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셔서 제 이름 해가지고 파루시아라 있잖아요 대추수를 해요 그때 우리가 이때 공중에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곡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익어야 돼 네 그러면 먼저 잘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 안 한 적이 거의 없다 할 정도요 계속 여러분 구원 받아 있나 영혼 구원 받아 있나 천국 가 있나 죄사 안 받아 있나 계속 설교해 내가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첫 번째 결정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시뿌리는 뷰에 보면 밭이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첫째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 길가와 같은 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돌짝반 그 다음에 가시떨기반 네 번째 옥토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지도 못하고 뭐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이 새를 뭐라고 했어요 마귀 우리가 말씀을 딱 들었어 설교자가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기도 전에 마귀가 이 말씀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싹 뺏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긴 들었는데 나가면서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한 시간 내 설교를 들었는데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 뭐 들었죠 오늘? 그럼 꼴밤을 하나 주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어쩐지 아세요? 말씀 들을 때 헛생각을 넣어줘 나 집에 가스레인지 아무래도 안 끄고 온 것 같다 갑자기 그러면 안절부절하여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아 빨리 왜 오늘 예배가 길어 빨리 좀 끝나야지 이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졸음을 엄청나게 갖다 줘 졸음 그럼 졸으면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죠 당연히 그냥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녀 딱딱하지 자기 마음속에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딱딱한 길가와 같이 그러면 이게 구원을 얻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돌짝바 돌짝바에 떨어지는데 그건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라겠죠 그러면 이거 알고 오게 되면 못 돼요? 못 돼요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재래의 유혹이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럼 이게 열매를 맺으면 뭐 돼? 알곡이 못 돼 알곡이 못 돼 오직 예수님이 말씀해주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오늘 여기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음이 지금 여러분 이 네 종류 가구대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바 어떤 사람은 가시바 어떤 사람은 옥토예요 또 옥토도 진짜 좋은 옥토는 100배의 열매를 그런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제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듣고 우리의 심령이 물과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의 관원이요 나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내들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상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사내들이라는 것은 이 상권이 다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나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다시 태어난 것은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걸 태어난 다시 신생 영적으로 다시 나야 된다 우리 죄함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나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어디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어머니 태석이 들어왔다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함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베드로 전세에 보면 그런 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집시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좋은 바지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믿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으로 말면 성령의 역사로 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익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익어야만이 추수를 한다 했잖아요 알곡으로 익어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알곡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성숙하고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 늘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알고 있으려면 맺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여기 이제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세례 주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뭐 이천 년 동안 예수 믿어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잘못된 게 제가 그랬을 때 늘 강조하잖아요 아 요즘은 이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하느냐 천국지옥 설교도 안 해요 굉장히 오늘날 이 설교들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 이런 아니면 뭐 축복 이런 것만 설교를 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이게 영혼구원이 중요하냐 천국지옥 설교를 안 해요 왜? 지옥 설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만 막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근데 우리가 가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절대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항상 전하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어떻게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여전히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리고 과거의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이 왜 책망았냐 자기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었다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넣었다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진노와 심판이 가까우니까 회개에 합당한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을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신자가 되려면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는 싹이 나죠 그다음에는 이삭 그다음에는 이삭 안에 또 뭐가 돼? 충실한 뭐가 돼야 돼요? 곡식이 돼야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수수대가 이래요 열매가 익어야 낯으로 거두죠 안 익은 것은 어떻게 돼요? 거두어요? 안 거두어요? 안 거두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천사가 와서 공중에 계신 주님한테 뭐냐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죠 땅에 곡식이 뭐였습니다? 익었습니다 그랬죠 곡식이 익었다고 알곡이 됐대 알곡이 된 영혼들만 어떻게 한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있지만 알곡이 온전히 안 된 사람은 이 본추수태에 거두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서 온전한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의 단계를 보면 여러 가지 표현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앙의 단계 그러면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요한 1세에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비가 있어요 이렇게 아비 그러면 이 갓난아이는 어때요? 믿긴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각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젖이나 먹어요 그냥 그럼 갓난아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갓난아이는 조금만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울고 불고 난리 치죠 그러듯이 자기만 돌봐주지 않으면 좀 관심 없어 막 삐지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갓난아이가 아니신아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이게 세상 유혹에 약하다고 그게 나왔어요 세상 유혹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조금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약해 청년이 돼야 그래도 마귀를 이길 수 있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면서 이걸 이길 수 있대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에 대해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가 돼야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이삭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있고 충실한 곡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뿌리가 났는데 이게 바로 열매를 맺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바람이 오면 이걸 또 태풍이 오면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알곡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어서 내게 생명은 있어 그렇지만 이게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잘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언제나 알곡이 되기가 어렵다니까 시험에 와도 이기고 이런 걸 다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진짜 알곡 신자가 될 이런 빨리 영혼이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시험에 왔을 때 또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되고 또 우리 리더들은 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살피고 양육하고 돌보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금방 드리고 마쳐야 됩니다 마가범 4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애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시뿌린 비유에서 돌짝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나오죠 이걸 해석한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시는 금방 싹이 났다가 뿌리가 없으므로 햇빛이 나니까 말라져 죽었대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 말씀할 때 기쁨으로 봤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어때요? 배반하는 자라 했죠 그럼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재물의 유혹, 세상 유혹, 여러 가지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알곡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근심,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줄성수도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알곡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반드시 알곡이 되려면 뭐를 했냐? 시험이나 환란이나 박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달콤한 유혹이었을래 이걸 이겨야지 시험이었을래 이겨야지 시험들하고 넘어져 버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버려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이 못 돼 그럼 쭉정이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와서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하나를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도 모르고 있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데서 잘못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대활란 기간 동안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가 돼야 된다 666표 안 받으면 어떻게 사냐? 뭐 하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활란을 통과하기는 통과해요 안 통과할 수는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7년 대활란을 그런데 첫 열매를 한 사람들은 추거된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본 주수 후 3년 반에 마지막 주수는 바로 예수님 제림 직전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제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게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죠 그런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 앞에 보여줘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녀가 흰옷을 입고 손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하고 어린 양 앞에 서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미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떠나면서 찬양을 하죠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은과 이런 가운데서 나와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여줘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유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리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같이 읽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나라와 민족과 방은 가운데 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놀린 이들이 큰 무리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큰 환란, 대환란의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냐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못된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또 이단이 아니어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절대 환란을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전에 휴가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막 올라가야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한다 어떻게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우성이 절하지 않고 육육평 안 받고 어떻게 사냐고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있어요?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올라가면 좋죠 그러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는 본 추수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환란을 또 끝까지 통과해야 되겠죠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혼이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본 추수 때 안 되고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기를 통과하기 나머지 그 일곱 대접 쏟아지고 막 포도송이 심판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런 거 할 때 여기 통과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데 이때 통과하면서 거기서 배반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간이 길어봤자 얼마 안 돼요 고대 예수님 제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곱 대접 쏟아지면 엄청났죠 지상에 그러니까 저 때가 정말로 무서운 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시험 환란도 이겨야 됩니다 못 이기고 믿음을 못 지키면 뭐가 돼버려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진짜 거듭났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알곡신자가 돼야 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 돼요 왜 우리가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못 이깁니까? 믿음이 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잘하지 않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을 있으면 다 이겨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깁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이게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럼 여러분 육육이 표 받으라고 만약에 하고 저 그리스도의 경배 안 하거나 그 우상이 잘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0% 다 이런 코로나도 못 이기면 다 표 받고 다 거기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은 환란시험 올 때부터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두 가지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아 세상에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